하나, 둘, 셋, 넷 느리게 되니까 자세를 낮춰, 그렇지 땅, 그렇지 땅, 누르고, 나이스 둘, 그렇지, 굿, 굿, 굿 굿, 세, 밀고, 하나, 둘, 나이스, 그렇지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그렇지 원, 투, 밀어, 원, 투,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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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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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일단 프리드로 투샷, 마지막 자, 간단해 사이드 스텝백은 약간 리듬이잖아 리듬을 타고 스텝이 중요하니까 스텝으로 리듬 먼저 타놓고 그리고 시작할 거야 공은 이제 골 돌리면서 한 칸에 한 발씩 오른발도 있고 나갈 때는 홉 스텝으로 슛 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점프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은 오른발부터 원, 투 스텝 굿에 나갈 때도 원, 투 나가면 돼 원, 투, 그렇지, 굿 나이스 왼발부터 원, 투, 오케이 굿 난 셔플이야 셔플, 셔플 알지? 이거 이거를 드리블하고 마지막 발에 드리블을 세게 치고 캐치하고 다음 발 오케이? 맨 마지막만 두 발 누르고 누르고 크로스로 갈 거야 오른손부터 할게 둘 셋 나이스 자세 좀 낮추고 느리게 해야 되니까 자세를 낮춰 그렇지 둘 꾹 오케이 발이 떨어질 때 동시에 드리블이 떨어져야 돼 발 안 떨어지면 공 더 들고 있어야 돼 이리 와야 돼 셔플 아웃이야 셔플 아웃 하나 둘 셋 넷 셋 드리블 치고 침발을 다시 들어가는 거야 제끼면 크로스에서 멀리 갈 수 있어야 돼 멀리 땅 그렇지 끝 나이스 나이스 볼샷 여기서 뒤로 들어가면 돼 둘 맨 마지막만 누르고 뒤로 돌리면 돼 똑같은데 뒤로 들어가 트윈스 캐치가 없어 원핸드야 여기서 원핸드 땅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땅 땅 땅 땅 꾹 나이스 오케이 셔플 아웃 셔플 아웃 조금만 더 꾹 누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차야 돼 스프링을 꾹 눌러 놓고 힐 때만 좀 빨리 간다는 느낌은 이 발 닿아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끝 끝 끝 누르고 오케이 밖에 완전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여기서 고아와 같이 누르잖아 누르고 바로 가야 돼 바깥쪽에서 누르는 게 보여야 돼 두 땅 땅 누르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렉스를 하면서 스텝을 만들어서 넣고 나오면서 캐치야 오케이 맨 마지막 발만 오른발을 딛는 거야 오른발 맨 마지막 발만 그리고 오른발로 여기서 주지 하나 둘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한 발 그렇지 공을 땅 때리고 올 때 끝에만 좀 리듬 타면 돼 땅 땅 굿 나이스 굿 원 두 원 두 원 두 그렇지 굿 수비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떨어지는 것만 발을 선택해서 떨어지면 돼 그렇지 굿 레그 먼저 할게 레그 먼저 이 가운데만 이렇게 되는 거야 끝에 레그하고 아까는 오른발 떨어졌잖아 이번에는 왼발로 떨어져 넷 얘를 네덜 넘어가 넘어갈 때 공도 수비가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 봐 나이스 옳 굿 굿 안에 들어가, 점프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굿, 간에 OK, 굿샷 간단히, 인 앤 hydrated,와 사이즈 스탭 백이야 여기 출발해서 인앤아웃 한 번 하고 두 번째 왼발에서 사이드 스텝 찌면 돼. 사이드 스텝. 원 투 땅 사이드 오케이. 약간 박자를 맞춰보자. 드립을 인앤아웃 들어갈 때 왼발이 맞아 떨어지게. 왼발에 딱 맞춰봐 한 번. 둘 셋 따당 땅 그렇지. 오케이 하나만 더. 똑같이 하고 레그 스탑이야. 레그 스루. 레그 스루 스탑인데 인앤아웃 하고 왼발 땅 치지. 그리고 이 발이 몸이 정면을 돌아오면서 스루 하고 바로 밀면 돼.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밀 거야. 공 있는 쪽으로 갈 거야 다. 인앤아웃 원 투 그렇지. 근데 사이드로 밀어줘 사이드로. 뒤로 가지 말고. 그래서 인앤아웃에서 이 콘에 거의 붙어서. 이쪽에 써야 돼. 이쪽에서. 둘 셋 원 투 그렇지. 바로 미는 거야. 바로 그 바로 붙이잖아. 하나 이 발 붙이잖아. 둘 바로 밀어야 돼. 바로 안 떼주고. 그렇지. 굿굿굿. 똑같이 해서 비하인드백. 비하인드백. 그래서 똑같이 밀면 돼. 오케이. 둘 하나 더. 굿. 오케이. 여기서 이제 헤이트 데이션 할 거야. 처음 거. 인앤아웃 하고 왼발 땅 치고. 슛 닫잖아. 슛을 때 오른발이 먼저 닫잖아. 오른발 닫고 이 왼발이 여기서 와서 슛을 닫거든. 오른발 닫고 왼발이 백 스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헤이트 데이션에서 속으면 빨리 나가야 돼. 대부분 다 여기서 공을 들고 나가거든. 들지 말고 턴포켓이라고 여기서 인앤아웃의 한 3분의 1만 빠르게 때리는 거야. 미는 거야. 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 닫고 뒷발을 닫을 때 몸하고 같이 미는 거야. 천천히 하나 둘 땅 오른발 뒷발이 쭉 빠져야 돼. 그래서 하나 밀어야 돼 바로. 무릎 앞에다가 턴포켓으로 미는 거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텝백 미는 발부터 사이드 스텝백 헤이트 데이션을 하고 이 뒷발이 닿을 때는 헤이트 데이션을 다 풀고 있는 힘껏 나가는 거야. 헤이트 데이션은 이동하는 구간에만 할 수 있어. 밀고 하나 둘. 백 스텝이 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바로. 이게 땅 돼서 이거를 이거 미는 게 이제 속이는 거야. 밀고 들어가야 돼 바로. 이런 식으로.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여기에 이제 헤이트 데이션을 넣으면 돼. 이동할 때만. 밀 때만. 밀 때 고개랑. 아래 보고 누르고 아래 보고. 풀 때만 쭉 나가면 돼. 일단 사이드 스텝하고 똑같아. 오른발 닿는 것까지만 해봐. 여기 오른발에 그냥 서 있어봐. 오른발에 서 있어봐. 둘. 밀고 스톱. 그렇지. 이렇게 돼. 이렇게. 스톱이 돼야 돼. 어떤 슛 쏠 때 슛 톱해서 쏘니까. 똑같이 스톱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바로. 뒷발에. 플로모션. 그래야지 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 천천히 해봐 천천히. 세. 밀고. 하나 둘. 나이스. 그렇지. 더 빠르게 들어가는 연습을 네가 더 해야 돼. 스스로. 네. 스스로 해봐. 하나 둘. 원 투. 어떻게 밀었어. 아니지. 오른발로 밀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에 미는 건 똑같잖아. 밀어. 그리고 왼발 떨어졌지. 오른발 어떻게 해야 돼. 오른발 뒤로 가야지. 그렇지. 하나 둘. 이 발 밀잖아. 이 발 떨어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헤이트 스텝션. 이 발은 뒷발 할 때 밀어 들어가야 돼. 이거 보퍽 너무 길게 하면 못 밀어. 왜냐면 이게 너무 넓으면 못 차. 그래서 발이 뒤로 오면 돼. 뒤로. 짧게. 멈춰봐 한 번. 자. 인앤아웃 하고. 하나. 심고. 심고. 스톱. 심고. 밀고. 아니지. 그 발 땡이 아니고 오른발을 밀어야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밀고. 하나 둘. 그렇지. 비하인드 백. 비하인드 백. 대부분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지. 눌러놓고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미는 거랑. 누르면서 아까처럼 우리 레드 한 것처럼 퉁 뛰어가지고. 다시 미는 거랑. 정확히 내가 맘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왼발 드립을 떨어지고. 오른발 딛었잖아. 하나. 그리고 왼발 드립을. 오른발 스탑. 원 투. 딱 그렇게. 이렇게 할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딱 여섯 발. 굿. 원 투. 밀어. 원 투. 그렇지. 굿. 비하인드 스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기본은 원 투 스텝이야. 원 투. 근데 지금 현중이는 습관이 된 게. 원 때리고 홉 스텝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 이렇게. 원 투 스텝을 한 번 멈춰봐. 그 연습을 좀 해보자. 밀어. 그렇지. 굿 굿 굿 굿. 이걸 밀면 밀수로 더 달소가. 이렇게 길게 밀수로. 따라오거든. 여기서 인 앤 아웃 하고. 한 번 밀고. 때려서. 또 밀고. 두 번. 원 투. 둘. 둘. 셋. 둘. 셋. 닫아야 돼. 계속 돼야 돼. 원 투. 둘. 셋. 밀어. 원 투. 나이스. 뒤로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금. 오른발 여기다는데. 왼발 지금 여기다 써요. 이렇게 어떻게 뛰어. 사실. 저. 보폭. 진짜 중요해. 바로 숱 쏴보자. 바로 밀게. 오케이. 원 투. 밀어. 굿. 이렇게 백스텝이 됩니다. 굿 굿 굿. 라스트. 밀고 원 투. 그렇지. 둘. 밀고 원 투.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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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지금은. 멈추면서 밀었잖아. 밀지 말고. 띄워. 아까 우리. 띄우고 밀었잖아. 띄우고 밀어보자. 지금. 여기 익숙하게. 완전히 습관이 되니까. 똑같이 여기는 똑같이 하고. 때려서 여기 비하인드 스탑 했잖아. 비하인드 스탑 하고 바로 밀었잖아. 밀지 말고. 띄워먹으면 먼저. 띄우고 떨어질 때. 왼발로만 떨어지면 돼. 오케이. 그래서 밀고 또 오른발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한 번 더 리듬을 타는 거야. 두 발을 띄우고 상대방이 오른쪽에 있다 판단이 되면 오른발로 떨어지는 거고. 왼쪽에 있다 판단이 되면 왼발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서 캐치를 하냐. 때리냐. 근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캘린더볼을 하면서 연습을 좀 해. 하는 게 좋아. 정확한 동작으로. 거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고 했다면. 그다음에 점점 포켓으로. 그다음에 포켓보다 좀 더 아래로. 이런 거는 약간 공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 발 때리는 거니까. 그렇지. 드리블 중인 거야 지금. 그렇게 만들어야 돼.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띄워서 스텝백 해봐. 여기 헤테이션. 그렇지. 퉁 밀고. 그렇지. 거기서 오른발 닫고. 슛이냐. 뒷발이냐. 그렇지. 그렇지. 굿 굿 굿 굿. 슛 쏠 것처럼. 그렇지. 나이스. 굿. 굿. 굿 굿 굿 굿.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일단 프리드로. 투샷. 마지막. 오케이. 굿. 근데 어차피 그냥 한 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는 동작들은 정확히 알려준 거니까. 여기서 박자를 더 네 걸로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더 응용해서 더 어려운 기술을 더 한다든지. 이런 건 네가 연습해서 만들어야 돼. 게임 볼 때 네가 슛 쉬우니까 애들 날아가는 거 진짜 많고. 날아가는 거 진짜 많고. 네가 사이드로 빼는 거 진짜 많더라고. 그렇지. 거기에서 백 스텝 밟으면 돼. 백 스텝. 백 스텝. 슛 테이크하고 옆으로 당기고. 그렇지. 스파이크 들어가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멈춰서 또 사이드 스텝. 그렇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너무 크지 않게. 짧게.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칭 하고. 스트레칭 하고. 스트레칭 하고. 감사합니다.